박병호 부모님, 양우철 제주도의회 회장님이 오늘 봄이 아프셔서 못오셨고요. 그 다음에 김정순, 고성규, 김정호, 장성철, 이길령, 이분들이 이제 고문입니다. 그리고 장훈용은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. 우리 김세중, 제주장석지원구원이사님, 또 하정욱원장님, 윤세찬 이사장님, 강인숙 교수님, 그리고 용동태 전 성기포시 대총회장님, 그리고 성무규순 장관위원님, 김승만 성기포시 전 남원옥장님, 윤승원, 우리 제 스승님, 그리고 김동철 창법원에 대화하고 있는 저번에 제 출부가 축하기냄인데, 원칙의 친구 노래를 부르신가입니다. 그렇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. 모두 함께 이겨주실 분들이라면 모두 서로에게 큰 박수 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